둘 셋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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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와 야채 그리고 육즙의 만남 우리는 만두팀 준비했죠 우리도 준비 둘 셋 제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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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 제비 쫄깃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예술적인 식감의 수제비팀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은이 여사님으로 나왔을 때 프로그램에서 둘이 꽤 오래 호흡을 좀 마쳤는데 오늘 정식으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음식을 먹지 않고도 음식으로 뜨신 분이에요 호박고구마로 뜨신 분입니다 호박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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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됐냐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정재씨 성대모사를 가장 잘해요 아 그거? 관상? 아 진짜? 몇 개 있어요 진짜 똑같아요 아 그래요? 이보식의 관상가 양반 이보식의 관상가 양반 내가 만두를 먹을 상위인가 하하하하 말해보시게나 아 여기 있는 이 흉터 뭐예요 이 흉터들 이 흉터 뭐예요? 제 몸속에 일본군의 총알 6개가 박혀 있습니다 하하하하 우리 은혜를 지킵시다. 맥을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. 굉장히 잘 와. 오버하지 않아도. 되게 포인트 있죠. 자랑해. 우리 또 우리 소희 형 언제부터 만들어 봐. 만두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었고 일단 또 제가 만두 모델이었어요. 무슨 만두요? 진짜로? 비사. 비사. 비? 네. 씹는 맛이 쌀아있네. 못 끝났네 뭐. 그런데 었잖아요 과거요. 었었죠. 하지만 CF까지 찍고.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 살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의리를 지킵니다. 제 계약을 위해서. 만두를 먹고 있습니다.